공부 많이 하셨어요? 저 근데 진짜.. 진짜 못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못했어요 공부자가 애들이래 나 진짜 모르겠어요 나처럼 진짜 안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공부가 너무 그렇다고 어떡해 아 진짜 너무 떨려 저거 쓸 때 떨리죠? 네 오늘 꼭 해야 될까요? 진짜 야 무슨 망시냐 저거 못 치면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애기들 어머 저런 거 떨려야 되나? 신호등도 봐야 될까요? 신맹인지 아닌지 검사해야 되고요 강아지? 앉아있다 일어나면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네 네 네 이거만 보면 만점이야 다 보셨어요? 저도 진짜 다 못 봤어요 안 돼집 봐 공부를 좀 했나 봐요 많이 종이가 코기코기 타다 저 이거 다 못 물어봤어요 별표 별표 걱정 마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네 내 컴퓨터로 봐 안 돼요 컴퓨터로 다 하니까 음 아 그래요? 네 2번 아 짜잔 됐다 아 붙을 거야 어디 가요 귀 까부지 귀 까부지 누가 이길 것 같아 오빠가 이기실 것 같아요 그때는 다르지 떨리겠다 네 수제품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와요 어 좋게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컴퓨터로 빼기셨나요? 컴퓨터로 이렇게 딱딱듯이 아 그래요? 합격과 불합격이 다르다 전국에 공개되는데 저 가요 따로 저 가요 와, 신기하다. 다 뿌렸다. 과연 정서가 빼앗았지? 궁금하네요. 저 클릭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시험 정리하자마자 나오죠. 이때 약간 떨려요. 이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볼까 말까? 지금 종료할까? 이때 약간 떨려요. 이때? 다시 한번 볼까 말까? 지금 종료할까? 와, 802점 나왔어. 야, 열심히 했다. 잘한다. 표정 봐. 진짜 형 밤새서 공부했네요. 네. 아, 이제 서영 언니. 멋있다. 하, 다 웃겨. 한 76점? 아, 너무 낮은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소원을 말해봐 너무 어렵거든요. 자, 과연 서영 씨도 어떻게 갈까요? 진짜 꼼꼼하다. 아, 어떡하지? 이제 다 내렸다. 서영 씨가 점수 더 잘 나오면 어떡해요? 서영 씨도 붙을 수 있을지? 어, 떨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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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엄청나게 위험했군. 둘이 지금 내기했기 때문에 점수가 중요해요. 으음 잘 봤어요? 거짓말 진짜 거짓말 몇 점이에요? 앞에 수점 말해봐 좋은 턱걸이라니까요 나도 턱걸이야 그치? 앞에 수점 말해봐 앞에 수점 진짜 못했다니까요 앞 숫자 7이야? 7이야? 네 8이죠? 아 작다 아 8조금이야 한숨 말해볼까? 네 하나 둘 셋 37.5 37.5 에이 별로 차이 없네 5점 차이네 5점 차이 그래도 82.5인데 잘하셨어요 한 두 번째 두 번째 정도 더 맞췄다 저거 귀는 한 장만 닮았다면 저는 확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저러다 아 지금 종회만 공수가 오저 앞서고 있는데 가렸다 가렸다 부산... 아 부산도 가야... 응? 네? 저만 가겠구나 가고 싶어요 부산 가서 뭐 할까? 구경 시켜주세요 밥 먹고 올라오세요 응 뭐가 맛있어요? 부산하면 김치찌개지 김치찌개요? 그래요? 부산하면 김치찌개 우리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 아 진짜야? 우와 맛있겠다 어머니 어떤 분이세요? 되게 자상하시고 아주 아주 자상하시고 쾌활하신 분이지 쾌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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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하시고 밝으시고 다정하시고 아버지는 아버지? 네 아버지는 아버지도 쾌활하시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은 다 쾌활해 음 현혜 부모님은 어떠죠? 저희는 정말 너무 재밌어요 그래? 어떻게 재밌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진짜 웃기세요 아 진짜? 재밌으세요 되게 저희 이거 보고 아빠도 하고 싶다고 애칭 보는 거 하고 싶다고 저희 어머니 성함이 김영자 알자세요 알이 특이하잖아요 알 아니요 아빠가 알 알이 못하다고 우리 이런 거 타는구나? 어? 이런 거 타는 건가? 그렇지 오 오 재밌겠다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기능이라고 네 구로 주행만 가능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동네 교육분법당 동네 교육 수험을 구입하면 배고실라 어떻게 지을 거예요? 알게 고지 잠시만etics 전 안주실 수 있어요 제가 포함된 일 안녕하세요 영화 관광 전 부탁드립니다 짚습니다 오 이창는 115호우 차를 탈게요 네 먼저 해 먼저 하세요 두 분 먼저 같이 타시고요 올라가서는 먼저 저 한 분씩 할게요. 네. 비싼 립밤. 오, 좀 바르실래요? 이게 밀시가 더... 아, 진짜 웃기다. 넌 잘할 수 있어. 넌 천재니까. 자, 항상 자리에 앉게 되면 서연 씨 몸에 맞게 자리 조절 먼저 합니다. 아, 어떡해. 다시 떼고, 다시 한 번 밟아보세요. 다시 넘고, 다시 밟아보세요. 편하세요? 잠시만요. 등받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아, 조절할 수 있어요. 왜 불타를 하면... 얘 너무 세다. 잠시. 너무 아프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어. 진짜요? 파이팅! 파이팅! 지켜보고 있을게. 네. 핸들 잡고... 네, 맞습니다. 자, 브레이크 놓고 클러치 페달 천천히. 우와... 네. 우와... 네. 차 움직이죠. 잘하고 있어요. 잘한다! 다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떠요.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다시 후진. 감사합니다. 핸들을 서서히 계속 돌리세요. 차가 돌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시도. 잘한다. 네, 잘한다. 여기서 한번 정지하나요? 네, 정지해야죠. 3초간 정지합니다. 정지? 여기 시도 버티리면 안 되는데. 자, 브레이크 한번 놔 봐요. 클러치를 뚝 밟은 상태에서 차가 떠들 때까지만 그만. 바로 브레이크 바로 놓고 아, 서현 씨가 집중하면 콧구멍이 약간 커집니다. 아, 서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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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드라이브를 드라이버. 진짜 재밌다. 너 왜 이렇게 잘해? 하... 그동안 행복했어. 자, 이제 시동 걸게요.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자, 일단 출발. 앞뒤로 먼저 서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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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현 씨. 서현 씨. 서류러. 어, 어, 어. 꺼트리나요? 어, 어! 그때 바로 브레이크 놓고 다시 플러치 패가 안된 걸 서현 씨. 오, 어? 잘한다. 차가 안 밀르고 올라가서 내리마켓 내려갈 때가 파이팅! 밑에서 왔을 때 그냥 스포츠도 하면서 지금 오빠 다 한다, 지금 소원을 말해봐의 핫팬츠 오, 너 그게 보고싶네, 진짜 아니, 저희도 그렇게 힘들어 너도 보기 싫잖아 재밌잖아요 아니야 재밌는 추억이 될 거야 그건 나 평생 내 내가 활동하는 평생 동안 내 꼬리표 달고나야 돼 아니면 스포츠니즘의 킬 너 왜 이렇게 독하냐, 이거 오빠, 독해 좀 져주지, 좀 독한 주의 약한 용 약한 용 연약용 신의 공연 하와 여기 이리완성 에 вч 정말